와우 아 이거 거시기가 없네 힐템이 아! 아니 왜 다 죽었어? 아니 다 어디 가셨지? 저 2번님 믿어요 네? 저 베릴인데요? 아 베릴이요? 베릴 그 자체 확인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사해주는 사람 없으면 되게 고독할 뻔했네 아니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잠깐 다른 두 분은 마이크가 안 되십니까? 안 들려요? 아 들린다 들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그 잘하세요? 저 목소리 들으면 딱 알죠? 너무 잘해요 저 베릴이에요 베릴이에요 저 200% 300% 잘하니까 옆에만 붙어 있으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어디 가요? 쌍둥이세요 혹시? 네 우리 그러면은 여기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야 아 이거 의상 좀 바꿔야겠다 치마 사이로 팬티 보인도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한 팀 있어요 어 두 팀 있네 오 이렇게 많아 여기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안에 집에 두 명 있어요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랬잖아요 아 제가 더 놀랬잖아요 아 신발 좀 신고 다니세요 발소리가 안 나네 큰일났다 큰일났다 총이 없다 총이 없다 어떡하지? 어 저기 있다 핑 탑 너머에 있어요 4번 조심 나이스 나이스 오 6배 근데칠 너 extermin ㅋㅋㅋㅋ 잠시만요 이거 먹는 게 좀 더 중요해가지고 아 그래서 1번 이겨야되요. 나이스. 님. 아 이 새끼? 님? 아니 왜 다 죽었어? 아니 다 어디가셨지? 저 2번님 믿어요. 네? 저 베릴인데요. 아 베릴이요? 베릴 그 자체. 네? 우리 그 해골 지금 나란히 두 개 누워있는 것 있죠? 거기 한 놈 있을 거예요 아직. 아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죽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이에요. 1층에 있었어요 아까? 어 저기 있네. 숨어 숨어 숨어. 이거 그냥 총 버리고 주먹질하면서 투항하세요. 그럼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전혀 살려줄 것 같지도 않는데. 제가 보니까 총 들고 있는 것보다 주먹질하는 게 더 에임 좋으실 것 같은데. 그냥 도망가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들어가. 2발 남았는데. 야 그냥 다 먹어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나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부님 이거 드실래요? 4번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디 가요? 또 쌍둥이에요? 아 원래 빨리 빨리 결정해야 돼요. 이번에 사람 좀 없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은. 라카이 가요. 사람이 없어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절대 없어요. 나 좀 믿어봐요. 아 알겠어요. 자 어때요? 사람 없죠? 있네요.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무조건 이겨요. 한 팀. 한 팀 밖에 없네. 다 잡아줄게요. 오케이. 하늘 위에 떠있다 우리. 나 이미 내렸어. 어 저 지붕에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그냥 제 툰으로 그냥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근데 어떡하죠? 저기 제 앞에 있는데. 아니 사람들 왜 엎드려 있는데. 쟤 좀 죽여주세요. 총이 없어서 못 가겠네. 제가 볼 때 쟤네들도 쫄보예요. 쟤들은 뭐야. 와우. 이 사람 뭐야 하기 전에 먼저 쏘시면 안 돼요? 살짝 행동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스타일이시네. 아 즐겼으니까 됐죠. 쟤볼 때 이거 사버님이 지금 다크호스거든요. 영화에서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하고 있다가. 뭐야. 잠깐만. 사버님 갑자기 사망하셨는데. 그쪽에서 지금. 쏜거에. 몸조 누우셨거든요. 일단 살리러 갑니다. 말소리. 뭐야? 나야 나야. 서로 말소리에요. 아 있나 보네. 살렸어요 살렸어요. 우리 에이스인데. 죽으면 안 되지. 아 저기 저기. 210. 저기 나무 뒤에요. 언덕 위에 있는 거 말하는 거지. 쟤들 지금 개못 쏴요. 맞아. 계속 W 방향 쪽으로 돌고 있어요. 아 확인. 저 친구 제가 무조건 잡아드릴게요. 잘 봐요. 아 여기 하나 더 있어. 어머. 쟤 좀 잘 쏘네. 어 앞에 언덕에. 오 내려왔다. 내려왔어요 얘들. 연막. 연막 깔까요? 안 까도 돼 안 까도 돼. 안 까도 돼. 저기 2번님이나 좀 살려주세요 3번님. 저 살리면 안 돼요. 제 앞에 사람 많아요. 아 그래요? 3명 있어요. 냅둬요 그러면은. 3명 돌았어요. 저 집 뒤에 있거든요. 확인. 창고. 창고 앞으로 킬려고. 아 이거 창고 없는데. 하나 잡았어요. 집 뒤에 있던 거. 아 뭐야. 아 돌아왔네.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세요. 이마가 확실히 뚫려 버리시네. 근데 옷차림이 조금 약간. 심오하네요. 아 바꿔드려요? 불편하시면 말씀을 하시지. 아니 방금 봤어요. 이건 좀 귀여운 룩이에요. 아 이게 좀 더 낫네요. 미쳤어. 부트캠프 찍으셨어. 네? 네? 4번님 잘 하시나봐. 부트캠프 너무 간단하죠. 총이라도 주우면 다행이야. 총 죽기 전에 죽어. 총 죽기 전에 죽어. 진짜 부트캠프 가요 진짜로? 당연하죠. 아 잠깐만 진짜 죽을 거 같아. 이미 생각 자체가. 틀려가지고 그래요. 죽을 거 같아가 아니고. 아 나 내리면 바로 죽일 거 같아. 라고 하셔야죠. 아. 아 죽여버려야지. 아 나 늦게 내렸잖아요. 이제. 킬 충동을 못 참는 듯한. 그런 형식이 돼야지. 죽을 거 같아 라고 하시면. 아 이거. 마음가짐이. 아니지 않나. 아 치킨 먹여주실거죠. 네 저 말고 4번이요. 아. 4번님 믿고 있어요. 4번님. 진짜 씨. 4번님 가셨는데. 어?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4번님. 돌아오실 거예요. 아니. 미국 가신 거 아니에요. 돌아오실 거라고요. 될 거 같은데. Eden. 오 Sundays 잘 지 söyles. 제 눈앞에 있는데. 살아오 aren't you. إas 제 눈앞에 있는데. 이 Now 육함도找. 와ados cá Maars нашем maximijn. 들어가더라. 땅땅 땅딅 땅땅. 보셨죠. 그냥은 이기는거. 와. 종소리가 낫다 하면은. 우리팀이 쓰러져 있네. 세례인üg자 이사랍. pada location. 저한테 진짜Life why. addressed. 헉! 들어가 들어가 땅땅땅땅땅 보셨죠? 그냥 이기는거? 와 총소리가 났다 하면은 우리팀이 쓰러져있네? 실환가? 님들 진짜 저한테 왜 그래요? 돼있다 아 쉽다 쉬워 그럼 일단 고수가 어떻게 하는지 플레이를 좀 관전을 좀 하세요 아게이 소리를 들어줘야되요 소리를 그리고 벽을 좀 사랑해주셔야 되구요 앞에 보이시죠? 저런거는 그냥 잠깐만 땅땅땅 뭐야 왜 창문에 맞아? 쟤 일단 저 못봤어요 지금 땅땅땅땅땅 쫄았죠? 쟤 이제 전역 상실된거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쟤 이제 개소리를 했을때 메아리가 없으면 이게 진짜 창피한건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뭐 고수인가보다 개고수죠 그냥 고수가 아니고 킥 아 흐우 으우 으흐rå 으흐 그힣 저기있다 확인했어요 제 이제 절대로 저한테 죽은 목숨이에요 잘 보세요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2초면 돼요 어딨었죠 근데? 제가 직접 나가죠 뭐 보이시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게 스텝이에요 일단 달려줍니다 여기 앞집에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딱 잡아줄게요 어 그냥 할게요 잘봐요 까꿍 이제 상대방들이 다 숨었잖아요 저한테 쫄아가지고 그럴 땐 이제 불러주시면 돼요 3초면 돼요 3초면 돼요 3초면 돼요 3초면 돼요 3초면 돼요 3초면 돼요 아 아니에요 아 잘한다고요? 배우고 싶어요? 아 목소리가 좋다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4번님 네? 뭐야 왜 님이 4번이에요? 1번님 왜 다들 말이 없으실까 마이크 안 하세요 저 여기 가고 싶어요 어디요? 가고나요? 네 카우브 안에 갈걸요? 그럼 여기 그래요 내려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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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못 가네 갈 수 있어요? 네 저 지금 물로 직향하.. 어? 아 시원해 나 피사 가셨어 위에 패러글라이딩 하고 있네 남아 혼자 스쿠버 다이빙 하고 있네 여기 군용 조끼 하나 남아요 1초만에 갈 수 있으니까 딴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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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네, 우리 먹고 빨리 이동해야 돼요. 자기장 세상에서 제일 안 좋아요, 지금. 여보세요? 네. 아, 네. 말 안 들리는 줄 알고. 싸울 때보다 어떻게 파밍할 때가 말이 더 없으시네요. 파밍 욕심이 많아. 얼마나 집중을 하시면은. 파밍 다 끝난다면 머리 안 아프세요? 집중 그렇게 하면 머리 아플 것 같은데. 띠띠 하신다, 띠띠. 아, 툭툭이네, 툭툭. 여기 4명 탈 수 있나? 아, 못 타네요. 아, 빨리 달려오래요, 3번님. 야, 너 빨리 달려와. 어, 버리고 가셨어. 네. 어떻게, 자리가 없는 걸. 서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달려오세요. X 누르고 달려오세요. 아, 당연하죠. 그걸 알아요. 아, 데리러 오실 거죠? 꼭 뛰어갈게요. 아무튼 해서 가네. 아, 이렇게 3명이서 게임하시나요? 3명 될 거예요. 아, 될 거라고요? 네. 그러다가 1명만 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1명 되면 1명이 더 고통스러우실걸요? 어어어어어! 그러다가 1명만 되는 수가 있어요. 더 가는 길이... 오오오오! 진짜? 님, 그 오는 길에 적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해서 와... 네? 너무하시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잡고 갈게요. 개멋있어. 개머리판이요? 네? 네? 혹시 레드싸 남으시는 분? 없어요. 예서도 안 받을거에요 순대lic 진짜 안때리러 와요? 네네 어허 어허 오허 무빙, 무빙 오! 살았다 괜찮아요 전 좋아요 아 1번님 나이스 나이스 근데 저거 어딨죠 1번님 혼자만의 싸움하고 계신데?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 1번님 혹시 마실 거 낫나요? 뭐 마실 거 좀 드릴까요? 아니요 저 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방금 먹었거든요 홀로그램 필요하신가요? 네 절대 필요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재탄 필요하신 분? 알겠습니다 앵글 손잡이 필요하신 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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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외모랑 못 입어서 그냥 가지고 아 들께요 들께요 1번님 싸우신다 하고 하고 빵빵 상에 죽어버렸네 어디야 어디야 저 못하겠어요 배그는 제 체질이 아닌가봐요 아무래도